연주 씨는 뭐 하러 가야 되나요? 자녀 모른척 에이 이거 다 말했잖아 왜 모른척 해요? 이렇게 말해주셔야 제가 말을 하죠 아니요 아니요 뭐 하러 가야 되나요? 저런 걸로는 이번에 포토카드 나온 거 뽑으러 가고 막힌 하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힌 그런 거 스테롤을 영향 안 보여주세요? 선생님이 누르는 거 어 맞아요 좀 자신 있어요 아니요 휘둘러지는 안 되잖아요 그냥 그건 맞춰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직접 해야죠 제가 직접 해야죠 포토카드도 셀카 찍어서 구독으로도 하는데 그래요? 제 셀카요? 응 뭔데? 그 뽑아서 팬들한테 몇 장 뽑아요? 세 장 세 장? 스페셜 러브 제가 가지면 안 돼요? 가지고 싶어요? 네 네 됐어요?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 소식 좀 들으셨나요? 네 네 아 시대 어떻게 하세요? 팬분들이 알려주셔서 팬분들께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거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팔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린 유니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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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마킹 해보려고 하거든요 kelijk 먼저 끼요? 먼저 끼요? 네 저는 비명장 끝 그냥 누르고 있어요 해주세요? 네 잘 하신 것 같은데 알바 오셔도 돼요? 됐어요? 요령을 알겠어요 무슨 일인데요? 그냥 딱 붙여서 딱 내리면 될 거 같아요 좀 렌더스의 색깔이 지지 않을까요? 네 좀 렌더스의 색깔이 지지 않을까요? 왜 이게 제거예요? 좀 뭔가 렌더스의 색깔이 지지 않을까요? 네? 아니에요 네 말해주세요 그래요? 안녕하세요 낼게요 잘했는데 다들 너무 잘하셨다고 가끔 알바 오셔도 될 거 같아요 야구해야죠 야구해야 돼요? 잘했죠 정연 선수의 셀카를 지리면서 특별하지 않을까 네 네 네 네 네 됐죠? 네 오 이거 했잖아요 아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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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세 개로 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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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내가 굉장히 재밌걸름에 이제 왜 심각해요 아니 슬 lást'은 더 좋았을 텐데 나머지도 다 뽑아볼까요 잘 나왔다 사진 잘 찍으시네요 한번 뽑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꺼 나왔다 해가지고 엄청 인기 많아요 팬분들이 다 주소서 빼시는 거에요? 비슷해요 알아서 똑똑하시네요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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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 왜 다녀 아 스페셜이야 그래 나 못 봐야지 마지막이니까 음 맛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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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랜더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오늘 유니폼 마키 한 거라 포토카드 뽑은 거 쓱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뒤쪽에 댓글 좀 재밌고 응원 남긴 댓글 많이 써주시면 새 부분 뽑아서 드릴 거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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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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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